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3만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뮤직뱅크 36대 운행장으로 취임하게 된 오마이걸의 아린 투모로버츠기도의 수빈입니다 네 아린씨 네! 일단 너무 신나니까 박수고서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? 좋아요! 네 좋습니다 근데 수빈씨 저희가 오늘 뮤직뱅크 첫날이잖아요 네 오프닝에 저희가 스페셜 무대를 함께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네 MC로서 준비한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걱정도 많았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아린씨는요? 네 저도 이렇게 또 운행장으로서 예금주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또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수빈씨와 저 아린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린씨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망의 첫 라인업 소개 일단 한번 해볼까요? 네 더욱 짙고 깊은 매력으로 돌아온 더욱 짙고 깊은 매력으로 돌아온 이하이씨